보안 자 억세기 좋다 8090 안보좌 업그레이드 보험 전이암, 항암, 암통원 황금비율, 암통원시에 묶고 서블로가 52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독감 진단비 정말 아쉽지만 만원으로 100만원 50만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까지 판매가 되구요 독감 50만원도 그리고 I49 2천만원 기타 부정맥이 2천만원이 가입이 된다고 좋네요 독감 역사속으로 사라질 플레이 이건 내가 썸데이를 자주 쓴 플레이인데 역사속으로 사라질 꿈에 앞에 꿈에가 붙어야돼 강하게 어필하려면 꿈에 11월 10일날 종료 확정 그래서 9만 6천건이 돌파가 됐습니다 14일만에 그리고 우리가 훈구쌤에서 얘기하는 고당 대통 500인데 일단은 독감 50만원 대상포진 300만원 통풍 200만원으로 이 모든게 가입이 가능하다 단돈 최저 보육은 만원인데 만원은 좀 넘구요 한 15,000원 정도 되는거 같아요 요런식으로 독대통 독대통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I49 60세까지 2천만원 와 이거 대박이네요 가입이 가능합니다 황금비율 전의암 항암 암통원 8090 80세까지는 암진단비 치료비 8천 암진단비 치료비 4천5백만원 요런식으로 전의암 2천 항암 방사도 6천 다빈치 1천 암통원 21만원 요런식으로 전의암도 천만원 항암 보장 3천5백 항암 통원 21만원 요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암통원비도 60세까지는 52만원 90세까지는 21만원 씩 가입이 가능하구요 전의암 항암 암통원 90세까지 황금비율이에요 그래서 60세는 전의암 치료비 이게 모두 최고 2억까지 70세까지는 1억 2천 80세까지는 8천 90세까지는 4천5백만원까지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전의암이 일단은 6천 되죠 전의암 4천 2천 내려가고 항암 보장도 1억 4천 8천 6천 다빈치도 거의 대농소위에요 다빈치는 암통원비는 52만원 21만원 22만원 황금비율 황금비율 그래서 암보장 암보장 황금비율 림프전 특정전의암 C77 림프전 전의암 C78 7080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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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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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1천 3천 3천 암진남비 전립선 다빈치도 로봇 수수비 500 500 넣으시면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여성 시그니처 안보험 출시 누적 판매건수가 5만 5천건 시그니처 할 네 그래서 이게 찐찐찐찐텐텐 이에요 찐텐텐 최고 36.2%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납입면제 납입지원 납입유예까지 이 모든게 가능하구요 임받는 보험인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성분들만 가입 남성도 억울해 남성분들은 내년 24년 1월달에 남성을 위한 보험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1년마다 내려가는 유병자 보험료도 찐할인 최고 22.3%까지 할인이 되구요 365에서 355까지 계속 레이디암 계속 할인을 받아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여성에게 여성에게 꼭 필요한 3가지에요 기타 부정매 2천만원 여성특화 유방 난소 자궁 특정점 소화기암 특정 11대암 이런거 모두 여성에게 유리한 그룹으로 나눠서 가입하시면 좋으실거 같고 전의암도 50세기준으로 천천 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6형 6형은 우리가 6년 고지형 6년 고지형이 6형이고 7형은 7년 고지형 요렇게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하나 시그니처 여성보험 여성특화 암 1억 2천 유사암 6천 기타 부정매 2천만원 요런식으로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각각 각각 2천이니까 일단 1억 2천은 맞네요 근데 6번 받으면 죽어야죠 네 전의암 6천만원 각각 보장은 받을수가 있고 네 받을수 있고 특정전의암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 지금 뭐 급성 심근경세 심혈관 이렇게 해서 넣을수가 있다 그래서 보험료가 거의 보면 6형이 10년 입원수술 안한거거든요 나중에 만약에 고지반응 걸렬때도 강제해지나 페널티는 없어요 그냥 우리 1년 고지형 있죠 요걸로 보험료가 몇프로에요 네 보험료가 거의 뭐 15,000원정도 내려가잖아요 15,000원정도 그 15,000원 추징을 당해요 추징에서 여태까지 내가 납입한거중에 15,000원 매월 계산해서 추징을 당한다 네 I49 기타 부정매 2천 종합자녀에 가능하구요 간편은 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더라 요런식으로 쭉 한번 설명해보았습니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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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